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. 오늘도 일찍 출발해서 조금 먼 곳으로 왔습니다. 이곳 같은 경우에는 송이버섯, 능이버섯, 먹버섯과 참사리버섯이 자라는 곳입니다. 다른 버섯은 좀 이르고요. 오늘 이곳에서 먹버섯을 한번 상태를 보러 왔습니다. 먹버섯이 자라야 되는데요. 지금 이 숲속 엄청 건조하고선 그러고 덥습니다. 벌써 여기는 33도가 됐고요. 이러면 버섯이 여기도 자라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. 바닥에 자라던 잡바섯들이 그냥 그 상태로 말려있네요. 자 한번 쭉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 지금 이곳 전체가 먹버섯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. 먹버섯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화방에서 깨꼬리버섯들이 올라와야 되는데요. 올라오질 않았어요. 여기가 깨꼬리버섯도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깨꼬리버섯도 올라와야 되는데 깨꼬리버섯도 없고 어쩌다가 잡버섯들 못먹는 버섯들 조금씩 몇 개씩 보일 정도였지요. 여기는 지금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네요. 지금 산속이 너무 가물어요. 산속이 가물고 엄청 뜨겁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. 이 산깨구리가 이렇게 나무 썩은 데서 습한 곳이 사실 이렇게 가만히 붙어있네요. 이러고 습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곳에 송이 나오고 능이 나오고 먹버섯 나오고 버섯이 다 나와요. 근데 지금 반대편에는 산에 나무들을 다 자르고 있습니다. 저 산도 역시 다양한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 저기는 제가 차를 세워놓는 곳인데 지금 차를 못 세울 정도로 나무가 많이 쌓여 있어요. 그리고 계속 지금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. 이런 나무들을 다 자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런 소나무들을요. 소나무, 참나무 할 거 없이 다 자르고 있어요. 왜 잘라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이 자리에 오면은 여기서 능이 버섯을 여기서 채취하는 것입니다. 여기 제법 능이가 나와요. 능이 버섯이 제법 나와요. 여기가 방향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아직 능이는 나오려면 멀었고요. 여기 우연히 차진 곳입니다. 여기서 지나다가 우연히 능이 버섯들을 찾아가지고요. 보시는 바 같이 접시 껄껄이 버섯들도 이렇게 다 말라서 혼자 쓰러지고 아 이곳에 상당히 많은 버섯들이 나오는데 없어요. 너무 가물었어요. 밑에는 바로 물인데도 물이 가물었습니다. 지금 제가 가는 곳은요. 이 앞에 소나무, 이 앞에 소나무에서 송이버섯이 나면은 2, 30개 아니면 많게는 40개까지도 나요. 또 한번 나왔으니까 그 소나무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. 지금 뭐 송이 날 때는 아니고요. 여기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이 송이버섯이 한번 올라오면요. 주변으로 몇십 개씩 이렇게 올라오는 녀석입니다. 아 시원하다. 그치? 아 시원하다. 수영해봐 여기서. 수영해보세요 우리 꼬맹이. 아이고 아팠다. 아이고 아팠다. 아이고 냈다. 아이고. 아이고. 시원하다. 아 시원하다. 그치? 응 이거 시원해. 어이고. 아 됐다. 아 시원하다. 야, Essen 시원해, 애기야? 응? 시원해? 아빠 드라마 한번만 더 어휴 수영 잘하네 우리애기 다시 한 번 어휴구 어휴구 수영도 잘해 어휴구 어휴구시 echo Copper 우리 딸 수영 잘하네. 아빠 닮아서 수영도 잘해요. 자 갑시다. 수영합시다. 도망가면 안되지. 더워 우리 애기. 무서워?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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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가자..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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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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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. 자아 아이고 어리게. 시원하지? 아이고 시원하다. 아이고 사미야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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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무서워 괜찮아 왔다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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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뻐라 우리 애기 괜찮아요 꾸명아 꾸명아 아이고 finance 아빠 아프고 상처 봐 상처나는 거 봐 괜찮아 이렇게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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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괜찮아요. 피스. 시원하지 않아. 좋잖아. 아 좋아. 아빠 여기 상처를 한 거 봐. 와. 시원해? 자. 아이고 시원해. 자. 자. 이렇게 써보자. 아이구 이끄라. 아이고 어떡해. 아이 어떡해? 시원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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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지 저. 조금만, 조금만 써보자. 조금만. 자 조금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이구 어이구 아빠한테 아빠한테 도망가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물 싫어 알았어 알았어 물 싫어 어이구 우리 애기 물이 싫어요 아 차고 아파 아파 여기 아파 아파 이제 그만 할까 우리 애기 그만 할까 애기야 응 어이구 음 꼭 에가 아빠 아빠 아버다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우리 애기가 오 우리 애기 왜 그렇게 무서웠구나 제가 아이구치에 내 물에 붙어버렸어 꼬맹아. 좋아요? 싫어요? 싫어? 어우 아프라. 근데 시원하잖아. 봐봐. 아빠 좀 보자. 근데 시원하잖아. 어휴, 내 새끼. 무서워. 물이 무서워. 무서워? 괜찮아? 아빠 있으면 괜찮아? 괜찮아? 물이 괜찮아? 아, 시원하다. 그치? 아, 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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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파. 봐봐. 발톱 봐봐. 발톱이 이렇게 날카로워요. 우리 애기들은.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발톱이 날카로워? 봐봐. 어이구. 발도 깎을까? 발도 깎으면 안 되지? 아, 시원해. 그치? 시원해. 어, 시원해. 아, 시원하다. 시원하다. 시원해. 응. 좋아? 좋아, 이게? 시원하지? 시원하지? 아이고, 되게. 아이고, 시원하다. 시원하지? 시원하지? 좋아? 응? 응? 응. 응. 그래. 그래, 그래. 응, 좋아. 그래. 응. 그래. 그래. 응, 좋아. 어? 까미야. 까미 일로와. 일로와 까미야. 까미 일로와. 까미 일로와. 이 녀석아. 쟤는 왜 저럴까 그치? 그치 꼬맹아. 까미야. 까미야 일로와라. 이제 그만할까? 꼬맹아? 아이고 시원하다. 우리 애기. 괜찮은데? 그치? 아이 좋아. 좋지? 아 시원하다. 정말 시원하다. 아 시원하다. 고기야. 아 시원합니다. 그래. 응? 리네라. . 아이고, 잘해라. 누구 딸이야? 누구 딸이야? 아빠 딸이지? 아이고, 뭐야. 나갈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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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유, 잘해네. 아이고, 착해. 아이고, 착해라. 아유, 착해라. 자, 아빠가 닦아줄게. 아유, 아유. 아빠가 닦아줄게. 아이고, 좋아. 그렇게 좋아해, 우리 애기. 아이고. 일로, 아빠가 닦아줄게. 꼬매아. 아이고, 이쁜 새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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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일로. 아빠가 닦아줄게. 가자. 일로, 닦아줄게. 일로.